.. 와!! 애지야ㅠㅠ 몰라 기억이 안 나 어때? 예뻐 여기서부터 시작해 완전 하이 웨이스트던데 오 베개 뿅뿅 너무 좋다 그거지 멕시 뽀꾸 이거 너무 재밌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거? 자고 반전 어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예뻐요 안 해도 예쁘다고 고티빵 이거 완전 상큼하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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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 아주 좋아 아주 아 오 맛있게 드세요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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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장시장 아야가 바로 방장시장에 왔어요 짜잔! 짜잔! I'm on my way to buy some beads I think I made a good decision that I went to for brunch first so I have no time to eat and also, there's no time to digest before going to my yoga class I bought these these It's n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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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see the flower I'm going to see the flower I'm going to see the flower but I'm still thinking because after the office I'm going to from the airpor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from 13 to 15 I'm going to go so I thought I'm going to buy a 滑板 I'm going to see I'm going to buy I'm going to buy I'm going to buy this I'm going to buy I found that this I'm going to buy this one I think 45$台幣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몇천 원 너무 잘 어울려 집사는 여행을 보냈어요 아름다운을 보냈어요 집사는 널 보고싶어요 집사는 널 보고싶어요 아이돌아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진짜 가고싶은 어 집사는 널 보냈요 집사는 널 볼까요? 이 건물은 제 뱅가의 집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 함께 하나 더 먹기 때문에 사과 함께 먹기 때문에 사과 같이 먹기 때문에 랩이 정말 맛있다 안녕하세요 요가 스튜디오 요가 스튜디오 요가 스튜디오 요가 스튜디오 여러분은 샤워하사나 요가라 고맙습니다 이 시각은 오후는 지식이 오시란 이 시각은 옆집에서 이건 사과 같은 경우에 1주일에 왔습니다. 한 번씩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예요. 결국은 이거 바다에 신입을 하여 이 옷을 입은 옷을 입고 그리고 신입의 티셔츠 이거 흰색을 입고 랄색을 입고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온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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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와! 아! 택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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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넣어 그리고 한 장면을 넣어 진짜요? 내 주소가 안 되어서 내 주소는 못해 내 주소는 못해 내 주소는 못해 우리 집을 다 같이 이제 바로 이곳을 가고 바로 이곳에서 이 주제는 2주에 계신다 아직도 모르고 싶어 그 방문을 보내고 이 방문을 가면 거의 3,5분 정도 정도 되어있어 오~~ 이 방문을 다 가지고 이 방문을 가지고 그리고 방문을 보내고 이 방문을 잘 모르고 이제 한국의 미니 하늘의 비엣장 많은 이들의 환호가 estad요 제가 시작부터 곧년이 될 수 있기로 했어요 고보자의 꽃을 입고 한국인 그리고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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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한국인 읽어봐 아 뭐야 나 먹었어 괜찮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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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는 주색이었네 무슨 독일로 서있어 소중냄새나 집사 medio 유리 귀여워 어 사진이네 스티커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친구, 안녕. 냉장고에다가. 어, 맞아, 맞아. 이런 감성이 유행인가봐.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의 내 상담사. 우와. 귀엽다. 예쁜 날. 저의 상담사. 우리의 상담사. 우리의 상담사. 내가 아십니까. 나는 주인공에 자신감과 내출 realizar. 나는 주인공을 구입했다. 너무 맛있다 안전테리어 다시 돌아다녀 아.. 완전.. 잘 안전테리어 너무 뜨거워 오늘 아이코 오늘의 사안에 스님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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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 잘 먹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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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